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1월 초에 대학 친구와 함께 2박 3일 동안 전라남도 몇 군데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다녀온 지역들을 영상으로 한번 모아서 만들어 봤는데요. 해남부터 강진, 화순 이렇게 다녀온 몇몇 관광지들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해남 땅끝마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에는 꽤 갈 곳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 땅끝마을이 아닐까 싶습니다. 땅끝마을은 한반도의 맨 밑에 있는 정말 땅끝에 있는 마을이어서 땅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에 가면 관광지가 예전보다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남, 미왕사부터 대응사, 윤선도 유적지까지 갈 곳이 꽤 많지만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곳이 해남 땅끝마을인 것 같고요. 땅끝마을에는 해남 팔미 음식들도 함께 있습니다. 여객선 터미널도 있어서 이곳에서 복일도라는 섬도 관광을 바로바로 갈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배편도 꽤 많이 있었고 복일도 관광 안내도도 있어서 다음에 기회되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유람선 선착장 바로 옆으로 보니까 어떤 배에서 사람들도 많이 내리고 하더라고요. 이 복일도 말고도 주변에 다른 섬들을 오가는 배를 또 이곳에서 탈 수도 있습니다. 큰 배가 있기 때문에 차도 실을 수 있고 꽤 저 배 타고 다음에 정말 섬으로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 땅끝마을 유람선 이쪽을 산책을 하기에도 되게 좋고 바람도 적당히 불고 날씨도 좋아서 꽤 기분 좋게 일단 여행 첫날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일산에서 아침 6시쯤 출발을 해서 10시 넘어서쯤 해남 이곳에 도착을 하였는데요. 해남 땅끝마을 예전에 거의 20년 전, 10몇 년 전에 여행 왔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없던 전망대부터 다양한 관광지를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반도 여행의 시작은 여기 땅끝 해남에서 하시면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이 땅끝 모노레일 타고 전망대를 올라갈 수가 있어서 땅끝 전망대를 가려고 이 땅끝 모노레일을 타는 곳으로 갔습니다. 모노레일 타는 곳 바로 앞에 이렇게 좀 다도의 바다를 볼 수도 있었고요. 대기 대합실이 있는데 이곳에서 표는 바로 끊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일이다 보니 여유있게 탈 수 있었고요. 왕복으로 표를 끊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올라갈 때는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올 때는 그냥 걸어서 내려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노레일 타고 처음부터 올라가는 거를 그냥 한번 쭉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정말로 풍경이 아름답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 멀리 해양 박물관도 보이고 다른 섬들도 보이고 바다에 수많은 양식장도 볼 수 있어서 꽤 기분 좋은 그런 시간이었고요. 모노레일 생각보다 무섭지도 않고 속도도 너무 빠르지 않고 누구나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그런 모노레일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모노레일 처음 타봤는데요. 다음에 또 한번 기회되면은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모노레일은 한 5분 정도 타고 올라가면은 전망대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노레일 뭐 끝까지 영상을 다 찍지는 않고 중간쯤에서 끌었고요. 이 타고 끝까지 올라가서 좀 걸어가면은 땅끝 전망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땅끝에 있는 전망대, 전망대 저 맨 위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갈 수 있었고요. 커피숍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땅끝 전망대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행 왔을 때는 없었는데 그 사이에 생겼네요. 입장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폐간 시간은 오후 6시에 폐간이고요. 입장료 천원 내고 갔더니 이렇게 뭐 느린 우체국 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는 포토존도 있었고요. 밤에 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망대는 솔직히 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뭐 안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남 좀 의외로 갈 곳들이 꽤 많은 곳인데요. 안 그래도 저도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두륜산 등산하러 해남에 혼자서 좀 가볼까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 전망대 앞쪽으로는 이 희망의 시작 첫 땅이라는 이런 표지판도 볼 수가 있고 보기 좋은 이 흙이 이렇게 땅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뭐 땅끝 유리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고요. 이것도 뭐 한 2001년도에 제작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 전망대에서 쭉 계단 타고 내려가면은 땅끝 탑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으면은 아마 그냥 모노레일 표를 왕복으로 끊지 않고 그냥 바로 여기서 도보로 내려갔을 텐데 좀 왕복으로 표를 끊었기 때문에 일단 모노레일 타고 다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이 계단 내려가면은 이 땅끝 탑으로 갈 수가 있었고요. 다시 전망대를 둘러보고 이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시간 또한 역시나 5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이 모노레일 타고 내려가면서 바라보는 이 다도의 바다의 경치가 되게 마음에 들었고 바다 색도 약간 에메랄빛으로 꽤 보기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서해랑 또 남해랑 동해 이렇게 3면의 바다들이 각기 다 개성을 갖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 곳인데요. 이날 친구와 함께 처음 같이 떠나는 여행이었는데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좀 지나다 보니까 좀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시간도 좀 재미있게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땅끝 모노레일 탑승장에서 바로 옆길로 쭉 가시면은 이 땅끝 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도보로 한 15분 정도 10분 정도 걸어가시면 땅끝 탑을 볼 수가 있는데요. 땅끝 탑 예전에는 없었는데 언제 생겼는지 이렇게 또 보기 좋게 또 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땅끝 한반도의 시작이라는 글자가 매우 인상적인 곳이고요. 땅끝 탑 이쪽 주변으로도 좀 산책하기 좋게끔 길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곳 뭐 날씨가 좋으니까 바랍바단 맞아도 그렇게 춥지도 않고 남쪽이어서 그런지 꽤 날씨가 따뜻하다는 생각에 들기도 했고요. 상당히 좀 기분 좋게 좀 산책을 할 수 있게끔 좀 길들도 잘 조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 길이 아마 남파랑길이로 되어 있는데요. 남파랑길 상당히 나중에 걸어보고 싶고 이 땅끝 탑 이곳에서 서해와 남해 바다가 나뉘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계선을 이렇게 보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일단 해남에서 좀 관광을 한 다음에 이 강진으로 갔습니다. 해남에서 강진까지는 차로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고요. 강진에도 관광지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다산초당을 찾아갔습니다. 다산초당은 저 역시 이번이 뭐 두 번째 방문인데요. 바로 이 다산초당 거의 바로 앞까지 좀 차를 주차할 수가 있어서 주차를 하고 천천히 걸어가 줬습니다. 뭐 귤송당 이런 곳도 있고요. 또 다산초당에 대한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다산병과 식당도 볼 수가 있고 정량교계 남도유백길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다산초당을 가시면 백년사도 함께 가시면 좋은데요. 이 다산초당과 백년사는 이 강진에서 한 번쯤 가봐야 될 그런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다산초당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정량용 선생의 유배지이기도 해서 상당히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친구와 함께 천천히 이제 산길을 올라가는데요. 예전에는 길이 좀 좁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길들이 꽤 더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은 이 다산초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산초당이 바로 나왔고요. 그래서 다산초당 아무래도 좀 새롭게 지어진 다산초당이 있지만 정량용 선생이 어떻게 좀 이 유배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뭐 경치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좀 왜 이렇게 외진 숲 속에서 어떻게 거의 10년 넘게 살 수 있었는지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좋은 서책들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다산초당 안쪽에는 정약용 선생의 이 초상화도 그림으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잠시 좀 초상화 보면서 이 정약용에 대한 좀 일대기에 대해서 좀 잠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산초당 한쪽에 보시면은 다산초당에 대한 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방문하셔서 아이들에게 이 다산초당에 대한 설명을 한 번쯤 좀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뭔가 학습적인 그런 공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다산초당에서 30분 정도 쭉 더 올라가면은 백년사로 갈 수가 있었는데요. 저랑 친구는 딱히 백년사까지는 가지 않고 다산초당까지만 구경을 하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다산초당 바로 옆에는 이 서암이라는 이렇게 또 작은 집도 있는데요. 이 다산초당과 이 서암에 대한 설명 또한 바로 옆에 표지판으로 있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산초당에서 내려와서 다음에 행적지로는 강진만 생태공원을 갔습니다. 강진만 생태공원은 이곳도 강진에서 좀 새롭게 만든 그런 생태공원인데요. 자전거길도 꽤 잘 되어 있고 산책길도 꽤 잘 되어 있어서 이 동네 주민분들 산책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고요. 아무래도 갯벌이 있는 만이기 때문에 갈대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갔을 때는 물이 다 빠진 그런 시간대여서 갯벌도 볼 수 있었고요. 친구와 함께 잠시 이 갈대밭 사이로 만들어져 있는 다리길도 좀 산책을 해줬습니다. 뭔가 해가 점점 지고 있어서 그런지 풍경이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쪽에 보시면은 또 이 생태공원 전망대 같은 곳도 있어서 그곳까지 친구와 함께 좀 걸어가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뭐 볼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좀 관광 오시면은 강진만 생태공원도 한 번쯤 좀 산책해 보시면은 꽤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생각보다 규모가 꽤 넓어서 다 둘러보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더라고요. 이 갯벌에는 뭐 짱뚱어도 있고 다양한 생물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데요. 겨울이어서 그런지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강진만 생태공원 이 전망대에 가시면은 360을 이용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 거의 휴게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은 별개 없지만 2층으로 올라가시면 전망대에 이 안에 뭐 쇼파도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좀 책 읽거나 음악 들으면서 잠시 쉬기에 딱 좋은 곳이란 생각 들었고요. 그리고 이 옥상까지 올라가시면은 높은 곳에서 이 강진만 생태공원을 한눈에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강진 읍내도 보이고요. 강진 이 읍내의 모습들을 한눈에 이 강진만 생태공원과 함께 볼 수 있는 꽤 이 구경 포인트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옥상에 올라와서 이 생태공원 쫙 둘러보니까 정말 넓다는 생각이 들었고 날씨가 좋다 보니까 저 멀리까지도 쭉 다 볼 수 있는 좀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전망대에는 밤이 되면은 여기 조명도 켜지는 것 같은데 꽤 운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친구와 함께 이렇게 해가 지기 전에 첫 번째 첫날 숙소로 갔습니다. 첫날 숙소는 강진 읍내에 있는 부성파크 모텔에서 잠을 잤는데요. 좀 오래된 곳이었지만 깔끔하니 하룻밤 잠자기에 괜찮았고 물도 잘 나오고 방도 따뜻해서 쉬는데 별다른 불만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현지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장어랑 집에 가서 삼치회를 먹었는데 이 집 정말 김치랑 밑반찬들이 예술이었습니다. 저녁에 사람들이 거리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하지만 읍내 쪽에 행운여 거리라고 해서 약간 좀 번화가처럼 보이는 거리가 있기도 했고요. 근처에 바로 오강통이라는 오일장 시장도 있었고 음식 거리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강진에서 맛볼 수 있는 향토 음식인 갯벌탕, 짱뚱어탕을 먹었는데요. 강진 맛 갯벌탕에서 짱뚱어탕 아주 맛있게 먹기 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이 가우도입니다. 강진 가우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섬이 되었습니다. 집트랙이랑 해양 레저 이런 이용도 할 수가 있는 곳이었고요. 페티병으로 물고기 이런 작품도 만들어놨습니다. 다리 바로 건너서 가면은 가우도라는 섬을 만날 수가 있고요. 가우도 가기 전에 보시면은 한국미나뮤지엄도 있고 청자박물관 옆에 있다고 하네요. 하저어촌 체험마을이라는 곳도 가서 좀 아이들과 함께 체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진이 예전에는 좀 생각을 하면은 산책과 자연친화적인 그런 관광지들만 생각이 났었는데 이제는 꽤 많이 발전을 해서 좀 다양한 해적 레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진에서는 이 청자도자기 축제도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박물관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가우도에도 모노레일이 있어서 모노레일 타고 집드랙을 탈 수 있는 청자타워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우도라는 섬은 그렇게 큰 섬이 아니기 때문에 섬 한 바퀴 도는데 아마 한 1시간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입구에 이렇게 가우도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가우도 이 출렁다리라는 걸 한번 가보고 싶어서 방문을 하게 되었고요. 출렁다리까지는 이런 산책길 같은 숲길을 그냥 천천히 걸어서 가시면 됩니다. 가는 길 중간에 이런 야외 포장마차 같은 곳도 있었는데요. 여름철에는 이곳에서 막걸리에 또는 전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자타워 가는 길이 여기에도 또 있네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가우도 출렁다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출렁다리는 2001년도 여름철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출렁다리는 아니고요. 그래서인지 출렁다리 걸어가는데 많이 출렁이지는 않고 상당히 튼튼한 다리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출렁다리였습니다. 출렁다리 길이도 괜찮았고 한번쯤 걸어가면서 주변 풍경도 함께 보기에 좀 좋은 곳이라는 생각 들었고요. 가우도 안에는 또 이 펜션도 있어서 좀 조용하게 머물다 가기에도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강진 가서 가우도 좀 산책 겸 한번쯤 가보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으로 간 것은 이 강진에 있는 남미륵사라는 사찰입니다. 남미륵사는 이 법풍 스님이 개인적으로 만든 사찰이라고 하는데요. 80년도에 지어졌다고 하니까 현재 거의 43년째 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사찰입니다. 근데 개인이 한 사찰이어서 그런지 뭔가 상당히 좀 이국적인 그런 좀 느낌이 많이 풍기는 곳이었고 규모도 상당히 넓어서 좀 둘러보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좀 다른 스님들 없이 법풍 스님 혼자서 이 사찰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종은 지나서 가니까 좀 관광하기에 좋게끔 길들도 꽤 안내가 좀 잘 되어 있는 편이긴 했습니다. 좀 다른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사찰에 대한 이야기도 더 들을 수가 있었고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큰 석상들도 많이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꽤 높은 탑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봄이나 여름철에 오면은 이 꽃들도 많이 펴서 경치가 더 아름답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이 강진에 있는 남 미륵산은 이번에 강진에 와서 우연히 알게 된 곳인데 강진에서는 꽤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대웅종도 볼 수가 있는데요. 대웅종도 거의 입구 쪽에 이렇게 있는데 대웅조라는 일단은 뭐 사진 촬영이든 동영상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눈으로 보기만 했습니다. 일단 버풍 스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 적의 빅토리아 연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앉아서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연꽃이라고 합니다. 또 이거 열두 띠에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것도 있어서 신기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굉장히 큰 이런 좀 불상도 볼 수가 있었는데 저야 뭐 종교가 없다 보니까 정확한 뭐 이름들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신비로운 그런 기운이 있긴 했습니다. 이곳이 좀 연지인데 연지에는 연꽃들이 많이 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연꽃들이 다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연꽃 폈을 때 오면은 상당히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 들었고요. 남 미륵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륵뎁을 보러 갔습니다. 저 석상이 굉장히 큰 일단은 뭐 한국 최대 크기의 석상이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되게 뭐 장엄해 보였고 뭔가 표정부터 인자한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미타 대불이라고 하는데요. 아미타 부처님 뭐에 뭐 대한 그런 뭐 불상인데요. 뭐 정확한 거는 한 번쯤 읽어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 꽤 크기도 크고 높이도 높아서 이렇게 뭐 불상 한 바퀴 돌면서 좀 소원 비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풍경은 정말 이국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사찰에서와 확실히 좀 비교가 되는 그런 풍경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도 이 안에도 상당히 좀 되게 특이하게 안에 정말 희귀하고 진귀한 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남 미륵사 가시면은 관은전도 꼭 한 번 들어가 보시고 이 만불전도 한 번쯤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친구와 함께 남 미륵사를 좀 빠르게 둘러봤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꽤 걸리는 그런 사찰이었고 정말 큰 마을 하나가 거의 그냥 절이라고 절로 다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진에서 가장 좀 추천을 많이 받은 백운동 원림을 보러 갔습니다. 백운동 원림 이 월출산 밑에 있는 곳인데요. 바로 옆에 강진 이 다원 녹차밭도 있어서 함께 구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에는 백운동 원림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 놔서 원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녹차밭만 열심히 구경하다 내려왔는데요. 월출산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것도 아주 마음에 들었고 작년 이맘때쯤 월출산 또는 등산하던 때가 좀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월출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꽤 종주하면 능선들도 아름답고 바위들도 많아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등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이기도 하는데요. 월출산 영암에서도 올라갈 수 있지만 강진에서 가는 월출산도 꽤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강진에서 월출산 등산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친구와 마지막 날 간 곳은 화순이었습니다. 화순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아닌데 온천 가고 싶어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순 도곡 온천 꽤 유명하죠. 이곳에서 조용히 온천을 하고 싶어서 미소 온천 호텔에 가서 좀 목욕을 하였는데요. 일단은 목욕비는 인당 8,000원이어서 저렴하다는 생각 들었고 꽤 물도 좋게 좀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도곡 온천 안에 있는 관광단지 안에 있는 숙박시설 중에 신라무인호텔에 가서 숙박을 하였는데요. 가성비가 정말 좋았고 안에 시설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친구와 함께 담양 숯불갈비를 먹으면서 술 한잔하면서 푹 쉬었습니다. 이렇게 거의 2박 3일을 친구와 함께 보냈는데요. 마지막 날에는 바로 아침밥 먹고 일산으로 쭉 올라왔습니다. 정신때쯤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와 함께 방문을 하였는데요. 한 번쯤 다음에 기회되면 또 가고 싶은 그런 전라도 여행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